뭐야 이건? 어? 날아오른다! 잘가!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다운로드 링크의 경우 설명창이 있고요. 적용 방법, 다운로드하는 방법 등은 여기 설명창에 사이트가 있으니까 여기를 참고해주세요. 자, 안녕하세요. 이번에 가지고 온 모드 같은 경우 더 많은 토템이라는 모드입니다. 같이 한 번 봐보도록 하죠. 자, 우선은 돋보기 맨 아래에 토템이 잔뜩 있네요. 같이 한 번 하나하나씩 봐보도록 할게요. 자, 우선은 이걸 다 꺼내봐야겠죠? 스프나르는 뭔가 있는데 없는 것 같아요. 네, 이거 뭐야? 자,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일단은 뭐부터 해볼까? 뭐야? 어? 네 이러한 효과가 있네요 아 오른손에 들어야 되나 봐요 네 그 다음 거미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거미들어 때리면 거미줄에 갇히게 만들어서 도망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토템이네요 자 그 다음 어몽어스인데 뭐지? 네 뭐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뭐야 오 불바다야 난 화연장 있지 롱 고양이인가봐요 고양이처럼 야간투시가 들고 있으면 생기네요 자 이어서 피그 토템인데 뭐 없네 일단 좀 거리를 두고요 그리고 벌 때려봐 오 벌 벌들이 공격해준다 때려봐 저거 뭐야 바다에 생겨났는데 크리퍼 토템이네요 그냥 터지네요 터지는데 그래요 튕겨져 나가네요 그리고 주민 주민은 뭐지? 뭔 효과가 있는 거지? 이러봐 잘 있어 잘 있어 잘 있어 뭐야 아무것도 없어 공격해줘 공격해줘 근데 저거 생겨나면 안 좋은건 아니죠? 이건 최종병기인거 같은데 아니네 아니네요 두드리되네요 야 두리 빨리 때려봐 풀피 된다 얘는 그래요 오오 어어 미안해 복어 복이 붙네 철골렘 내 맨주먹도 강력해졌다 근데 느려졌다 어 잡았다 내 맨주먹도 쎄졌다 조심해 조심해 내 맨주먹도 쎄졌어 거스트 양 뭐야 이건 어 날아오른다 결과 이러한 내 토템 모드였고요 다양한 토템의 능력을 즐기고 싶다면 괜찮은 모드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모드예요 자 이상 이상이었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